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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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드카펫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지의 주영 배우님 레드카펫 앞으로 와주세요 아 뭐야 이거 네 자 TV에는 수업식이 없어서 저희 숲불리가 특별히 준비했고요 자 2020 제 1회 숲예술대상 지금 시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천천히 입장해주세요 네 올해 긍정한 화대작이었던 드라마 스톱업의 주영 수지 주영 배우님인데요 임시 포토타임 가지고 가겠습니다 네 네 자 오른쪽부터 가주시겠습니까 오른쪽이요 네 네 네 많이들 찰칵찰칵 찍어주시고요 자 이번에 정면 보시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왼쪽 가주시고요 네 그러면은 고생한 두 배우분들께 저희 꽃달벨과 케이크 동봉입니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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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끝난 막차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어 안 끝날 것 같았던 촬영이 우리가 끝났는데 달미를 연기하면서 정말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영이랑 같이 촬영하면서 많이 배웠고 또 정말 행복하게 연기했던 것 같은데 네 여러 상황 속에서 힘들었지만 정말 행복한 추억이 될 것 같고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8개월 동안 촬영을 하면서 많이 배웠고 또 수지랑 촬영하면서 이게 상대 연기할 때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옆에서 연기해주는 모습을 보고 아 정말 좋은 배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길의 춤 예술 대상이 끝이 아 이래요? 네 전반으로 눈에 감아주시고요 네 자 다들 인증샷 준비하시고요 아 네 됐습니다 인증샷 찍어주세요 뒤로 보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? 자 찍어주세요 약간 살포색 자 다들 완벽하게 찌르셨나요? 네 네 뒤를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인데요 확인해 확인 마지막 문장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? 계약사에는 사진으로 도착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모르겠네 아 아 홈불이가 원할 때 언제나 소위를 이런 이거 때문에 네 케이크였죠 저희 스타트업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가 어떤 걸로 아니요 남은 걸로 하겠습니다 안돼 안녕 수고하세요 달미야 너 덕분에 도산이란 친구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도산아 너 덕분에 달미도 성장할 수 있었어 8개월 동안 연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도 도산이를 연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드라마는 끝났어도 도산이 달미 잊지 말고 너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달미 도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